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햄스터 AI 카메라와 함께 돌아왔어요 인공지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카메라라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해요 그럼 햄스터와 햄스터 AI 카메라를 활용해 사무실 책상 위를 탐험해 볼까요? 햄스터를 요리조리 조종해 햄스터의 시선으로 책상 위를 여행해요 장소를 옮겨서 터널 속도 지나가 볼게요 앗! 저기 거북이가 길을 건너려고 하네요 잠시 기다려야겠어요 이번엔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 볼까요? 엔테이버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햄스터가 이동해요 얼굴을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트를 그려주네요 감동 인공지능 탭의 모델 학습하기 기능도 활용해 보아요 저는 햄스터가 색을 알아맞히도록 했어요 초록색 캔을 만났을 때와 빨간색 캔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서로 달라요 더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미지에 맞게 움직이네요 와 햄스터가 춤을 추네요 햄스터가 교통 표지판도 읽고 그리퍼를 이용해 스스로 재활용도 해요 정말 똑똑하죠? 혼자서도 멋진 햄스터 AI 카메라가 여럿 모이면 축구 경기도 가능해요 경기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중계도 할 수 있어요 박진감 넘치는 축구 경기를 햄스터의 시선으로 경험해 봐요 햄스터 AI 카메라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수업 시간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햄스터 AI 카메라 기대해 주세요 저는 더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